왕을 사이에 둔 두 여인의 토기 중천왕은 왕비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인의 얼굴을 찡그리고 말았답니다. 왕비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폐하 왕비는 중천왕의 표정과는 달리 웃음띈 얼굴로 말하였답니다. 폐하, 지금 위나라 조정에서 머리 긴 여인을 구한다고 하옵니다. 중천왕은 왕비의 입에서 위나라 얘기가 나오자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찔하였어요. 위나라로 말하자면 선왕인 동천왕 때 고구려로 쳐들어와 환도성을 함락하고 온 나라를 노략질한 철천지 원수가 아닌가. 그런 까닭에 중천왕은 선왕이 죽고 왕위에 등극한 뒤부터 위나라를 쳐서 그날의 원수를 갚을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갑자기 왕비의 입에서 위나라 얘기가 나오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분이 언짢아졌어요.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말이요. 중천왕의 말에 왕비는 한결 부드럽게 말했답니다. 폐하께서도 아시다시피 위나라는 우리의 적국이 아니옵니까. 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 국력이 미약하여 위나라를 칠 수 없사오니 먼저 위나라에서 구한다는 머리 긴 여인을 보내어 위나라 조정에 환심을 사십시오. 중천왕이 아무 말이 없자 왕비는 더욱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위나라를 안심시킨 다음 적당한 기회를 보아 치심이 오른 줄 아옵니다. 그러나 중천왕은 왕비의 말에 뭐라 대답하지 않았어요. 왕비가 말하는 머리 긴 여자는 분명 관나부인을 일컫는 게 분명한 까닭이었지요. 알았으니 물러가 계시오. 중천왕은 그렇게 말하며 불편한 심사를 숨기지 않았답니다. 중천왕이 관나부인을 만난 것은 왕위에 오르기 전인 태자 시절이었어요.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중천왕은 관나부 근처에서 우연히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처녀를 보았는데 다른 여인과는 달리 허리까지 길게 늘어진 머리에는 윤기가 자르르 흘렀답니다. 처녀의 뒷모습에 반한 중천왕은 일부러 물 한 모금을 정했고 다소곳하게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물 한 바가지를 건네주는 처녀의 얼굴은 뒷모습 못지않게 아름다웠지요. 관나부인에게 한눈에 반한 중천왕은 한시라도 빨리 그녀를 대궐로 데려와 곁에 두고 싶었으나 지금의 왕비인 태자비 연시와 이미 혼이 난 후였기에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선왕이 승하하고 자신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에야 비로소 관나부인을 대궐로 데려와 후궁으로 입적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왕비의 질투심이었지요. 관나부인이 대궐에 들어오는 것을 쌍심질을 켜고 못마땅해하던 왕비는 그녀가 들어오자 아예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어요. 오늘 중천왕을 찾아와 위나라에서 머리 긴 여자를 구한다는 말 또한 관나부인을 위로 보내자는 말을 은근슬쩍 돌려서 한 것이었지요. 관나부인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왕비가 무슨 험담을 해도 묵묵히 참아내는가 싶더니 어느 때부터 그녀의 입에서도 왕비를 헐뜯는 말들이 하나둘 튀어나오기 시작하였지요. 중천왕은 두 여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자신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답니다. 그리고 점차 왕비나 관나부인 모두에게 환멸을 느끼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나 오늘 왕비의 말은 생각할수록 괘씸하였지요. 아무리 미워한다지만 그래도 왕이 아끼고 총애하는 후궁을 적국인 위나라로 보내자니 중천왕은 우라가 치밀고 만사가 귀찮아져서 곧바로 신하들을 대동하고 사냥길에 나섰답니다. 사냥은 내리 사흘 동안 계속되었어요. 산짐승을 향해 활을 쏘고 창을 날리며 중천왕은 조금씩 가슴이 후련해짐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밤이면 낮에 사냥한 짐승들을 불에 구워 신하들과 어울려 한바탕 술판을 벌이면서 왕비와 관나부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달래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중천왕은 신하를 불러 언명을 내렸어요. 지금 당장 대궐로 돌아가 왕비와 관나부인에게 전하라. 앞으로 두 번 다시 투기하지 말지니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언벌로 다스리겠노라고 전하라. 명령을 받은 신하가 대골로 달려간 뒤 중천왕은 말을 몰고 다시 사냥에 나섰답니다. 중천왕은 도망가는 짐승들을 향해 날렵하게 활을 쏘았어요. 마치 왕비와 관나부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화살에 실어 날려버리려는 것처럼 쉴 새 없이 화살을 쏘고 또 쏘았답니다. 다음 날 중천왕은 마침내 대골로 돌아왔어요. 먼 여행을 다녀온 사람처럼 그의 마음은 가뿐하고 한결 평온하였지요. 중천왕의 발길은 저절로 관나부인의 처소로 향했답니다. 며칠 보지 못한 사이 그리운 마음이 중천왕을 그리로 이끌었던 것이에요. 그녀가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이번 일도 다 왕비 때문에 생긴 것이지 생각이 거기에까지 미치자 중천왕은 한편으로 관나부인이 측은하게 여겨져 발길을 재촉했답니다. 그렇게 그녀가 기가하는 처소에 당도했을 때 중천왕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우뚱 멈춰서고 말았어요. 탐스럽고 긴 머리를 휘날리며 자신을 맞이할 줄 알았던 관나부인의 모습은 보기에도 끔찍할 정도로 달라져 있었어요. 풀어 헤쳐진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아무렇게나 걸쳐 입고 있었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에다 두 손에 커다란 가죽 부대를 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중천왕은 놀라 묻기부터 하였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관나부인은 중천왕 앞에 힘없이 쓰러지며 말했답니다. 폐하 소녀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옵소서 그게 무슨 말이냐 중천왕의 말에 그녀는 서럽게 흐느끼며 대답하였어요. 왕비 마마께서 허구한 날 소녀를 일러 시골 계집이라 천대하고 박대하니 어찌 이곳에서 폐하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소녀를 집으로 돌려보내어 단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옵소서 관나부인의 말을 들은 중천왕의 얼굴은 무참하게 일그러졌어요. 사냥터에서 돌아올 때에 가뿐한 기분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음은 다시 예전처럼 천근 만근이나 무거워졌지요. 중천왕의 그런 기분과는 상관없이 관나부인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어요. 폐하께서 사냥을 나가신 후 왕비 마마께서 이 가죽 부대에 소녀를 담아 바닷물에 수장시키려 하셨사옵니다. 그러니 소녀가 살 길은 오직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부디 소녀의 청을 들어주옵소서. 중천왕의 표정은 점점 무표정하게 변해갔어요. 내 사냥터에서 사람을 보내 그토록 투기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거늘. 폐하 제발 소녀를. 관나부인의 울부짖음이 계속 이어지자 중천왕이 단호하게 물었답니다. 왕비가 너를 그 가죽 부대에 담아 수장시키려 한 것을 어찌 알았느냐? 중천왕의 물음에 관나부인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너를 담아 수장시키려 한 가죽 부대가 왕비의 손에 있지 않고 어찌하여 네가 가지고 있단 말이냐? 중천왕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관나부인은 묵묵부답이었답니다. 그저 벌벌 떨면서 눈물만 흘릴 따름이었지요. 중천왕은 그녀에게로 향했던 마음이 구름 거치듯 일시에 사라짐을 느꼈어요. 내 그토록 저를 어엿비 여겼거늘 과연 여자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구나. 중천왕은 큰 소리로 신하를 불렀답니다. 이어봐라 관나부인을 척하죽 부대에 담아 동쪽 바다에 버리고 오라. 왕의 추상같은 명령에 관나부인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중천왕은 더는 꼴도 보기 싫다는 듯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났지요. 중천왕의 명을 받은 신하는 비록 사람의 인정으로는 그럴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왕의 지엄한 명을 거역할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중천왕의 후궁인 관나부인은 그렇게 가죽 부대에 담겨져 바다의 산채로 수장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왕비는 이전보다 더욱 몸가짐을 조심하게 되었답니다. 중천왕은 한동안 왕비의 초소에는 얼신도 하지 않았답니다. 가끔 관나부인이 그리운 적도 있었지만 여자의 투기심을 생각하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기도 하였답니다. 과부 며느리를 개가시킨 시부모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한 노인이 아들 하나를 키워 며느리를 보게 되었어요. 며느리를 얼마나 잘 맞아들였는지 그 며느리의 살림 솜씨며 시부모에 대한 효심이 깊어 흠잡을 때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본 지 3년 만에 갑자기 아들이 죽고 며느리는 청상과부가 되고 말았어요. 며느리는 남편이 죽은 뒤 문 밖에도 안 나가고 수절하고 지냈지만 항상 시부모의 마음에는 저 며느리를 어찌하면 좋을까 과연 우리 집 귀신이 되도록 이리 붙잡아 두어도 괜찮은 것일까 하는 걱정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기거하는 방을 한 번씩 휙 둘러보고는 하였지요. 하루는 며느리의 방에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 가만히 들여다보니 며느리가 베개를 세워놓고 그 베개에 살아있을 때 남편이 입던 옷과 갓을 씌워놓고 품어보기도 하고 끼고 눕기도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지켜본 시아버지는 아차 싶었지요. 새 아기가 오죽하면 저런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품고 누웠을 거 하는 생각에 이르니 시아버지는 밥 먹을 생각도 나지 않는 것이었답니다. 내 집이 이제는 망하였구나. 누구에게도 이런 일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한탄을 하고 있는데 부인이 이 모습을 보고는 이상하게 여겨 당신 하룻밤 사이에 낯빛이 심히 안 좋으시니 대체 어찌된 일인지요. 무슨 근심이라도 생기셨습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이제 우리 집은 망하였소. 내가 어찌녁에 가보니 새 아기가 베개에 제 남편의 옷을 입혀놓고는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지 않겠소. 그 아이가 그렇게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 집 귀신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소? 내가 죽어버려야지. 며느라이의 마음처럼 나는 지금 죽고만 싶소. 세상에 그렇다고 내 목숨을 끊어가면서까지 집 걱정을 하면 어쩝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니 그렇게 해보시지요. 좋은 방법이란 것이 대체 무엇이요? 이제 우리 집 귀신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말먹이고 소먹이는 마부를 불러가지고 돈을 쥐어주고 데리고 가서 살라고 합시다. 그리고 허짱을 해가지고 시체를 만들어 밤새 배를 날다가 죽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손 빌리지 말고 당신이 직접 가짜 시체에 염을 하여 관에 넣어 장사를 지냅시다. 시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니 좋은 방법이라 여겼어요. 당신 말에 일리가 있구먼. 이렇게 두 양주는 의논하여 아무도 모르게 마부를 불러 돈을 주면서 내가 부탁할 말이 있는데 나의 청을 들어줄 텐가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니 마부는 장가도 못 가고 말이나 몰고 다니던 처지에 굉장한 행운을 잡은 것처럼 여겨져 띨듯이 기뻤답니다. 그 달같은 새댁을 준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가요. 당장 그렇게 하지요. 내 살림 미천은 장만해 줄 터이니 아무도 모르게 지도 새도 모르게 멀리 데리고 가서 잘 살아야 하네. 시아버지는 그렇게 신신 당부를 하고 마부를 보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아프다면서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약방문을 구하고 다녔지요. 며칠 동안을 그렇게 다니니 동네 사람들이 모두 며느리가 크게 아픈 것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소동을 피우고 얼마 뒤 며느리가 죽었다고 야단을 내서 온 집안 사람들을 오라고 청하였지요. 그리고 가짜 시체를 만들어 놓고 염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 불쌍한 것에게 다른 사람들은 절대 손대지 말거라. 내가 직접 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손대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두 내외가 들어가 염을 하고 관을 짜서 넣었답니다. 친정집에서도 딸이 죽었으니 오히려 다행이다 싶어 그냥저냥 넘어갔지요. 한 3년이 지난 뒤에 시아버지가 서울에 다니러 가는 길에 날이 어두워져 어느 집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그래 저녁상을 받아 먹다 보니 희한하게도 자기 입맛에 꼭 맞는 것이었어요. 그 옛날 며느리가 해주던 바로 그 음식 맛이었지요. 이상하다는 생각에 밤새 뒤척이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다가 안체를 기웃거려 보니 바로 그 옛날의 며느리가 마루에 앉아 다듬이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결국 시아버지는 죽은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아침을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들어온 아침상을 그대로 물릴 수도 없는지라 몇 수조 뜨고는 그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집을 나와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러나 다시 죽은 아들이 생각나서 길 옆에 쌓아놓은 집단에서 지푸라기를 하나 뽑아 목구멍 깊숙이 밀어넣어 먹은 것을 모두 토해냈지요. 그 뒤 시아버지는 그 길로 서울에 올라가 높은 벼슬을 하여 잘 살았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마부를 남편삼아 잘 살았다고 한답니다. 구슬할머니가 된 처녀 제주도 제주도 신촌 마을에 김사공 이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김사공 은 임금님께 바칠 제주도의 특산물을 싣고 서울을 자주 다녔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김사공 은 특산물을 가지고 서울에 갔답니다. 임금님께 특산물을 바치고 보니 날이 저물어 어둑어둑 하였어요. 어둠 속을 걷고 있던 김사공 의 귓가에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이런 저녁에 무슨 소리지? 김사공 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논두렁에 어떤 여자가 앉아서 울고 있었지요. 그 귀신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면 어서 가고 사람이면 고개를 들어보아라. 김사공 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저는 허정승 의 딸이 온대 부모님께서 저를 쫓아내셔서 정승 의 딸은 여전히 훌쩍거리고 있었답니다. 부모님께 쫓겨났다고? 네 저희 집 종들이 가마에 태워 여기에 버리고 갔습니다. 김사공 은 어이가 없었지요. 저 제발 저를 데리고 가서 같이 살게 해주세요. 정승 의 딸은 간절히 애원하였어요. 김사공 은 어찌 할 바를 몰라 머뭇거렸지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정승 의 딸은 김사공 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매달렸어요. 사정 사정은 사정은 하지만 나는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라 데려갈 수가 없구나. 김사공 은 허정승의 딸이 불쌍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지요. 옛날에는 섬에 사는 사람이 육지로 가는 것도 육지에 사는 사람이 섬에 가는 것도 자유롭지가 못하였어요. 제주도라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정승 의 딸은 옷자락을 놓지 않았어요. 김사공 도 정승 의 딸을 뿌리칠 수가 없었지요. 알았다.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같이 가자꾸나. 김사공 은 정승 의 딸에게 도포자락을 씌우고 누가 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배에 태웠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김사공 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네가 이곳에 왔다는 소문이 나면 큰일이다. 그러니 방에서 나가지 말고 있거라. 김사공 은 정승 의 딸에게 당부를 하였어요. 세월은 흘러 정승 의 딸은 열여덟 살 처녀가 되었답니다. 처녀는 방 안에만 있는 것이 답답하였지요. 그래서 남쪽 창문을 열고 바깥 구경을 하였어요. 저기 소를 몰고 가는 사람은 뭐 하러 가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머슴들이 등에 진 것은 무엇이지요? 저 사람들은 쟁기를 지고 소를 몰아 밭을 갈러 가는 길이란다. 처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대쪽 창문을 열어보았어요. 그럼 저 바다에서 호이호이 휘바람 소리를 내는 것은 무엇인가요? 해녀들이 물에 들어가 전복, 소라, 미역을 따가지고 와서 내는 소리란다. 김사공은 처녀가 묻는 대로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렇다면 저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모두 여자들이란다. 순간 처녀는 눈을 번쩍 떴답니다. 여자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저도 바다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헤엄치는 걸 배우고 싶어요. 김사공은 곧바로 해녀들이 쓰는 도구를 준비해주고 수영도 가르쳐주었지요. 그날부터 처녀는 해녀 일을 시작했답니다. 처녀는 얼마 되지 않아 뛰어난 해녀가 되었어요. 김사공님 김사공님 덕분에 제가 해녀로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지. 처녀는 솜씨가 좋아 크고 작은 전복을 천근이나 땄어요. 전복 속에서 나온 진주도 모으니 단말이나 되었답니다. 김사공과 처녀는 보기 드문 부자가 되었고 결혼도 하였지요. 어느 날 부인은 근심스런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무슨 고민이 있소? 우리가 진주를 모아 부자가 된 것은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에요. 이런 보물을 우리가 독차지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좋은 진주를 골라 임금님께 드리는 어떤 것이 어떨까요? 그거 좋은 생각이오. 그렇게 합시다. 김사공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지요. 다음 날 김사공은 좋은 진주를 배에 싣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임금님은 김사공을 보자 무척 반가워 하였지요. 김사공은 좋은 진주를 임금님께 바쳤답니다. 정말 고맙소. 그대의 성의가 기특하여 내가 벼슬을 주고 싶은데 무슨 벼슬이 좋겠소. 제가 어찌 큰 벼슬을 바라겠습니까? 꼭 벼슬을 주시려거든 동지 벼슬이나 주십시오. 임금님은 흐뭇하게 웃으며 김사공에게 동지 벼슬을 주었어요. 또 김사공의 부인에게는 칠색 구슬을 선물로 주었지요. 그 후 김사공의 부인은 구슬 할머니란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김사공 부부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면서 딸 아홉을 낳았답니다. 어느 날 부인은 딸들을 불러 앉혔어요. 너희 아버지는 동지 벼슬을 했고 나는 임금님께 칠색 구슬을 선물받아 구슬 할머니란 이름을 얻었다. 너희들도 나중에 자식을 많이 낳아 자손을 늘리게 될 것이다. 말을 마친 구슬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 후 딸들은 아홉 마을에 시집을 가서 많은 자손을 낳았고 구슬 할머니는 자손에게 자식을 많이 태어나게 하는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짐은 내 것이다. 한 원님이 말을 타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짐승 한 마리를 메고 오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었지요. 가까이 보니 죽은 사슴 이었어요. 원님은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사슴을 잡았는지 알고 싶어졌지요. 누가 사슴을 잡았느냐. 원님이 점잖게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어깨에 사슴을 둘러맨 사람이 대답 하였지요. 이 사슴은 제가 잡았기 때문에 제가 맨 것입니다. 제가 잡은 사슴을 어지 다른 이에게 매도록 하겠습니까? 사슴을 맨 사람의 이야기에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겠구나.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원님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하였어요. 철이석은 백성들도 제 물건은 제가 지니고 다닐 줄 아는구나. 그런데 내 짐은 분명 내 것인데 하인놈이 메고 다니지 않는가. 하인놈이 메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게 하인의 것인 줄로 착각할 게 틀림 없겠구나. 원님은 갑자기 그게 영 마땅치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짐을 메고 가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야 백성들이 내 것인 줄 알지 않겠는가. 원님은 즉시 하인을 불러 세웠어요. 내 짐을 어찌하여 늘 네가 메고 다니느냐. 원님의 뜬금없는 물음에 하인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입을 열었지요. 구야 원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원님은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 소리를 높였어요. 참말 말거라. 그 짐은 내 것이니 내가 메야 한다. 어서 이리 내놓거라. 하인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찜찜하였어요. 하지만 이게 웬 떡인가 싶어 기분이 좋기도 하였지요.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하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메고 있던 짐을 원님에게 건네주었어요. 원님은 기분 좋게 짐을 받아들었지요. 짐을 받아매고 말을 타고 가는 원님이라니 길을 가던 사람들이 낄낄거리면서 비웃었답니다. 참 이상도 하지. 행차로 보면 원님 일행이 분명한데 누가 원님인지 모르겠네. 그러게요. 저 사람이 말을 탔으니 원님인 것도 같은데 짐을 맨 걸 보면 분명 또 원님은 아닐 테고 그럼 뒤따르는 자가 원님이 겠네요. 아마 하인이 병이 나서 말을 태운 거겠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수근거렸답니다. 부자 영감의 심술 맞은 문제 옛날 어느 마을에 김서방 이라는 머슴이 살았답니다. 김서방은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였지요. 주인은 너무 인색해서 품삭 한 번 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였지요. 김서방에게는 열두 살 먹은 도리라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도리만큼은 머슴사리를 시키지 말아야 할 텐데. 김서방은 도리를 볼 때마다 중얼거렸어요. 도리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게냐? 그럼요 아버지. 김서방은 도리를 서당에 보내었어요. 도리도 빠지지 않고 서당을 다녔답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 정도로 도리는 공부도 잘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이었지요. 훈장님이 담뱃대를 들고 길을 걷고 있었어요. 마침 도리가 커다란 나무 근처에서 책을 읽고 있었답니다. 이상한 것은 도리가 시원한 나무 그늘을 놔두고 햇볕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도리야 너는 왜 그늘을 놔두고 떼약볕에서 책을 읽고 있느냐. 도리는 훈장님께 공손히 인사를 하였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 더위에 땀을 흘리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 제가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책을 읽겠습니까? 그늘이 시원하여 혹시 졸기라도 하면... 도리는 쑥스러워 머리를 벅벅 긁었어요. 훈장님은 도리가 기특하고 흐뭇하였지요. 어느새 밤이 되었답니다. 훈장님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도리가 글을 읽고 있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 호박꽃 안에 반딧뿌리를 가득 넣고 그 빛으로 책장을 넘기고 있었답니다. 도리야, 밤이 깊었는데 집에서 책을 읽지 않고 왜 나와 있느냐. 예, 저희 등불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피곤하여 주무시는데 글 읽는 소리에 잠을 깨실까 하여 훈장님은 이번에도 감탄을 하였어요. 시간은 흘러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답니다. 지난 1년 동안 일한 품삭을 받는 날이 다가왔어요. 해가 가기 전에 품삭을 받아야 할 텐데. 머슴들은 은근히 걱정이 되었지요. 김서방도 품삭을 받을 때가 되었답니다. 영간마님 이번에는 꼭 주셔야 합니다. 뭣이 어쩌고 어째 올해 네가 농사지은 곡식이 벌레가 먹어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 아느냐. 그뿐인 줄 아느냐. 먹여주고 입혀준 것은 또 얼마나 되는데 그러느냐. 주인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품삭을 주지 않으려고 하였어요. 영간마님 제발 이번만은 품삭을 주십시오. 머슴들은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사정을 하였답니다. 그럼 좋다. 나와 내기를 해서 이기면 품삭을 주겠느니라. 주인은 머슴들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였지요. 서로 세 문제 식내에서 많이 맞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김서방도 이번에는 어떻게든 품삭을 받고 말겠다고 생각하였어요. 여보게 아무래도 자네가 나서야 되겠네. 아닙니다. 연세가 가장 많으신 어르신 께서 나서셔야지요. 아니네. 나는 너무 늙어서 문제를 마친다는 게 어려울 것 같네. 그러니 머슴을 한지도 오래되었고 주인에 대해서도 자네가 가장 잘 알지 않겠나. 그리하여 김서방은 머슴을 대표해서 주인과 내기를 하기로 하였답니다. 김서방은 어쩐지 겁이 났지요. 내가 잘못하면 모두 품삭을 못 받을 텐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려 잠도 오지 않았어요. 내기를 하기로 한 날이었지요. 에헴, 내가 먼저 문제를 내겠다. 첫 번째 문제는 황소가 낳은 송아지를 가지고 오라 이다. 오늘 안으로 문제를 풀도록 해라. 주인의 말도 안 되는 문제에 머슴들은 어처구니가 없었답니다. 황소가 어찌 송아지를 낳는단 말인가. 김서방은 이번 기회에 할아버지 때부터 받지 못한 품삭을 받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니 분하고 원통 원통 하였지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얘야 황소가 낳은 송아지를 안 가져오면 품삭을 주지 않겠다는 구나.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도리는 곧바로 주인에게 달려갔어요. 다른 머슴들도 도리를 쫓아갔지요. 영간마님 계십니까? 오냐 어찌 김서방은 안 오고 니가 왔느냐 아버지는 지금 제 동생을 낳느라고 못 오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도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였어요. 뭐라고 니 아비가 애를 낳는다고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구나. 영감님은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이 녀석아 사내가 어찌 아이를 낳는단 말이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황소도 송아지를 낳지 못하겠군요. 머슴들은 웃음을 참으며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주인 영감은 아무 말도 못하고 첫 번째 내기에서 지고 말았지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내겠다. 이번에는 뿔난 당나귀를 가져오 너라. 이번에도 머슴들은 어이가 없었답니다. 다음 날 도리는 김서방 대신 주인을 찾아갔지요. 김서방이 안 오고 어째서 또 니가 왔느냐. 영감 엄마님 아버지는 당나귀 뿔에 받쳐 다쳐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뭐라고 어른을 놀리느냐 당나귀에 뿔이 있다는 소린 처음 듣는 구나. 그렇지요. 당나귀에는 뿔이 없으니 뿔난 당나귀도 없지요. 그제야 주인은 자신이 또 졌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내겠다. 돌붙여 귀하리에는 어떤 약을 쓰면 좋겠느냐 지금 당장 대답해 보거라. 구경하던 머슴들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답니다. 도리가 이번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문제를 풀 수 없겠는걸. 여기저기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 어서 대답해 보거라. 영간마님 그건 장승이 재채기할 때 나오는 콧물을 받아 먹이면 되는데요. 이번에도 도리가 큰소리로 외쳤지요. 멋이 어쩌고 어째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왜 그러십니까? 이 녀석아 나무로 만든 장승이 어떻게 재채기를 한단 말이더냐? 그렇다면 돌로 만든 부처가 귀하리는 어찌합니까?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주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답니다. 이번에는 머슴들이 문제를 낼 차례였어요. 저는 한 문제만 내겠습니다. 저희 중조 할아버지 때부터 삼대를 내려오며 백년 동안 이 집에서 머슴사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못 받은 품삭이 얼마나 될까요? 주인이 답을 말했다가는 밀린 품삭을 다 내놓아야 할 판이었어요. 난 모르겠구나. 그렇게 오래전의 일을 어찌 아느냐? 모르신다니 내기에서 지셨습니다. 어서 저희들의 품삭이나 주시지요. 이리하여 김서방과 머슴들은 밀린 품삭을 받게 되었답니다. 노비가 된 공주 경혜 공주는 조선 제5대 문종의 딸이자 제6대 단종의 누이랍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남편마저 저세상으로 떠나보는 뒤 노비의 신분으로 추락한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지요. 경혜 공주는 세종 17년인 1435년 문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훗날 현덕 왕후가 되는 권시 사이에서 태어났답니다. 아버지가 왕이 아닌 세자인데다가 어머니가 세자의 후궁이었기 때문에 경혜 공주는 당시의 공주가 아니라 정 3품 현주였답니다. 세자빈이 낳은 딸은 정 2품 군주였지요. 그 자귀도 7살이 넘어서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머니 권시는 세자의 아이인 경혜 공주를 낳았다고 곧바로 세자빈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종 23년인 1441년 세자빈 권시는 드디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단종 이지요. 하지만 세자빈 권시는 아들을 낳자마자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어머니를 잃은 경혜 공주는 궁궐을 떠나게 되었지요. 궁궐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궁궐 밖에 나가 살았는데 경혜 공주도 이를 피하기 위해 조 유래라는 사람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살았답니다. 경혜 공주를 그림자처럼 따르며 돌봐준 것은 유모 어린이였어요. 어린이는 원래 공주의 어머니인 권씨의 여종이었는데 경혜 공주를 정성스레 보살폈지요. 어린이는 뒷날 제9대 성종이 되는 자산군의 유모로 일하기도 하였답니다. 세종 32년 1450년 경혜 공주가 16세가 되자 문종은 딸의 결혼을 서둘렀어요. 그때 세종의 건강이 악화되었는데 세종이 세상을 떠난다면 3년 상을 치르는 동안은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되면 경혜 공주는 19세가 되어 혼기를 놓칠 수 있었답니다. 그해 1월 24일 경혜 공주는 한성 부윤을 지낸 정 충경의 아들 정 종과 혼례를 올렸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도 못되어 세종이 세상을 떠났답니다. 왕위에 오른 문종은 세종의 3년 상을 치른 뒤 경혜 공주가 살집을 궁궐 밖에 마련해 주었어요. 그곳은 궁궐과 가까운 양덕방 향교동 이었지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있는 동네인데 궁궐과 관청이 가까워 고위 관리들이 모여 살았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의 자녀들이 혼인을 하면 궁궐 밖에 나가 살았지요. 이때 왕실에서는 살림집을 마련해 주었는데 집의 규모는 대군이 60칸 왕자와 공주는 50칸 옹주는 40칸 이었어요. 세자는 궁궐 안에 있는 동궁에서 살았답니다. 딸에게 살림집을 마련해 준 문종은 1452년 5월 14일 눈을 감았답니다. 세종의 3년상을 치르고 한 달이 지난 뒤였지요. 건강이 좋지 않았던 문종은 자신의 뒤를 이을 어린 아들이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숨을 거두기 전에 대신 김종서와 황보인을 불러 이런 유언을 남겼답니다. 내가 죽으면 왕위에 오를 어린 세자를 잘 보살펴 주시오. 단종은 12세의 어린 나이에 임금 자리에 올랐어요. 그러나 그 자리는 불안하기만 하였답니다. 숙부인 수양대군이 왕위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단종은 궁궐에서 지내는 것이 답답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향교동 경애공주의 집을 찾아갔지요. 누이의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웠어요. 단종은 자주 누이의 집을 찾더니 나중에는 경애공주의 집을 시자소로 삼았답니다. 시자소는 왕이 궁전을 떠나 임시로 머무는 집을 말한답니다. 단종은 경애공주의 집에서 살며 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단종 1년인 1453년 10월 10일 밤 이었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 권람 등 측근 세력들과 마침내 쿠테타를 일으켰어요. 먼저 자신들이 없애야 할 조정대신들의 이름을 적어 이른바 살생부를 만들었지요. 그중에서 첫 번째 오른 이름이 김종서였답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를 없애려고 신복 부하들과 함께 서대문 밖에 있는 김종서의 집을 습격하였어요. 이들은 철태로 김종서를 해치운 뒤 단종이 머물고 있는 향교동 시자소 경애공주의 집으로 몰려갔답니다. 그때 단종은 깊은 잠에 빠져있었어요. 그런데 수양대군이 한밤중에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들이닥치자 잠에서 깬 단종은 벌벌 떨며 말하였지요. 삼촌 나를 살려주세요. 수양대군이 대답하였어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제게 맡기시면 됩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의 이름으로 조정 대신들을 경애공주의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하여 단종의 명을 받고 달려온 대신들 가운데 살생부에 오른 사람들을 신복 부하들을 시켜 모조리 죽였답니다. 이 사건을 계유 정난 이라고 한답니다. 수양대군은 이 쿠테타로 권력을 잡았어요. 스스로 영의정이 되어 조정을 손아귀에 넣었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455년에는 마침내 임금이 되었답니다. 단종이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났지만 사실은 수양대군이 단종을 위협하여 왕위를 빼앗은 셈이었지요. 이때 경애공주는 남편인 영양위 정종이 강원도 영월 땅으로 유배를 떠나는 아픔을 겪었어요. 정종이 유배를 떠나는 것은 수양대군의 동생인 금성대군과 가깝게 지냈기 때문이지요. 금성대군은 수양대군이 왕위를 탐내 조정대신들을 죽였다고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녔어요. 이에 수양대군은 금성대군이 미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수양대군은 금성대군을 감시하다가 영모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하여 금성대군은 물론 금성대군과 가까운 사람들을 잡아들여 귀양을 보냈답니다. 경혜공주는 남편이 유배를 떠나자 몸조 누웠어요. 이때 경혜공주는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단종과 세조에게 알렸답니다. 세조는 깜짝 놀랐어요. 경혜공주가 끝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큰일이었지요. 남편을 귀양보낸 일로 충격을 받아 생긴 병이니 경혜공주가 죽기라도 한다면 백성들의 비난이 자신에게 쏟아질 것이었어요. 세조는 할 수 없이 의금부에 명령을 내렸답니다. 정종을 유배지에서 풀어주도록 하라. 정종은 유배지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경혜공주는 뛸 듯이 기뻐하였어요. 병석에서 일어나 남편을 반갑게 맞이하였지요. 어서오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지요. 경혜공주가 병석에서 일어나자 문제가 생겼어요. 세조를 모시는 신하들이 이런 내용의 상소를 올렸답니다. 공주의 병이 다 나았으니 영양위 정종을 유배지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정종은 공주가 아프다고 해서 잠시 풀려나 한양에 왔을 뿐입니다. 상소는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세조는 할 수 없이 정종을 다시 귀양 보내기로 하였답니다. 영양위 정종을 경기도 수원으로 유배 보내도록 하라. 멀고 험한 강원도 영월 대신 한양과 가까운 경기도 수원을 유배지로 정한 것은 경혜공주를 생각해서 였어요. 경혜공주는 남편이 또 유배를 떠나게 되자 세조에게 이렇게 청하였어요. 나도 남편을 따라 유배지로 가겠어요. 허락해 주세요. 경혜공주는 간절히 청하였어요. 세조로서는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경혜공주는 남편을 따라 유배지로 갔답니다. 유배지에서도 경혜공주는 행복하였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한집에서 오순 도순 살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얼마 뒤 경혜공주는 남편을 따라 유배지를 옮겨야 했답니다. 세조 2년 1456년 성산문 박팽년 등 집현전 출신의 학자들이 단종을 다시 임금자리에 앉히려다 발각된 사육신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 사건 때문에 감시가 심해져 정종은 전라도 광주로 유배지가 바뀌었고 위리안치라는 형벌까지 받았답니다. 위리안치는 죄인을 가시나무 울타리를 친 집안에 가두어 외부와의 접촉을 금하게 하는 형벌이지요. 경혜공주는 전라도 광주의 유배지에서도 남편과 같이 지내었어요. 비록 갇혀 지내는 신세였지만 남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였지요.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답니다. 사육신 사건으로 단종은 거사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상황에서 노산군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어 이듬해 사약을 받고 죽었답니다. 세조는 단종을 따르는 세력들을 모두 없애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동생인 금성대군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답니다. 세조는 경혜공주의 남편인 정종을 살려두고 있었지만 정종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종이 법을 어기고 성탄이라는 스님 등과 자주 접촉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어요. 그러자 세조는 정종이 영모를 꾀했다고 의심하여 그를 사형에 처했답니다. 조선시대에는 영모사건에 연루되면 그 가족과 일가친척들도 처벌을 받았답니다. 죄인인 아버지와 16세 이상인 아들은 사형에 처하고 죄인의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어린 자식들과 일가친척들은 노비로 삼았답니다. 경혜공주는 남편이 영모죄로 처형을 당하자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었어요. 한 나라의 공주가 전라도 순천의 관노비가 된 것이지요. 당시에 순천부산은 묵과 출신인 여자신이라는 사람이었답니다. 여자신은 경혜공주가 순천 관하에 도착하자 그를 불러 말하였어요. 그대는 이제 관노비가 되었으니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할 것이오. 경혜공주는 대뜸 대청으로 올라가 의자에 앉더니 호통을 쳤답니다. 네 이놈 내가 정령 누군지 몰라서 그런 허튼 소리를 하느냐 나는 문종대왕의 딸이다. 내 비록 죄가 있어 귀양을 왔다 해도 공주의 신분이 틀림없는데 일개 고울수령이 어찌 나를 노비로 부린단 말이냐. 문종대왕께서 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신다. 여 자신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답니다. 결국 경혜공주에게 관노비의 일을 시킬 수가 없었지요. 한편 경혜공주의 뱃속에는 아기가 자라고 있었어요. 공주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어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자식을 생각하면 죽을 수도 없었지요. 경혜공주는 뱃속의 아기 말고도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유배지인 광주에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세조는 경혜공주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을 듣고 내관을 불러 말하였어요. 경혜공주의 유배지인 광주에 좀 다녀오너라. 경혜공주가 딸을 낳으면 그 아이를 데려오고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목 졸라 죽여라. 세조는 경혜공주가 아들을 낳으면 그 후환이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후환을 없애려고 내관에게 그런 명을 내렸지요. 하지만 세조의 부인인 정인 왕후가 이 사실을 알고 내관을 조용히 불러 분부하였어요. 문종 대왕의 핏줄이라고는 경혜공주가 낳은 아이 뿐이다. 아들을 낳았다고 목 졸라 죽인다면 문종 대왕의 핏줄은 영영 끊어지고 말 것이다. 너는 경혜공주가 아들을 낳아도 반드시 궁골로 데려오너라. 임금을 속인 제는 내가 다 받을 것이다. 내관은 전라도 광주로 내려갔어요. 얼마 뒤 경혜공주가 유배지에서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러자 내관은 경혜공주를 만나 세조와 정의왕후가 자기에게 내린 분부를 그대로 전하였어요. 경혜공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내 아들은 여기에 있는 것보다 왕비 밑에서 자라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야. 그래 왕비님을 믿고 아들을 궁골로 보내자. 경혜공주는 아들과 헤어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장례를 생각하여 아들을 정의왕후에게 보내었지요. 정의왕후는 경혜공주의 아들에게 여자옷을 입혀 궁중에서 길렀답니다. 어느 날 세조는 내전에서 그 아이를 보고 황후에게 물었어요. 저 아이는 여자옷을 입었어도 남자아이가 꾸려 생김새나 하는 행동이 그제야 왕후는 세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세조는 아이를 자기 무릎에 앉히며 말하였지요. 친한 일을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소. 이 아이를 보니 절로 눈물이 흐르는 구려. 세조는 아이 이름을 미수 라고 지어주었답니다. 눈썹이 희도록 오래 살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어준 이름이었지요. 세조는 경혜공주의 아들을 본 날 경혜공주가 관노비로 있는 순천고울로 내관을 내려보냈어요. 그리하여 공주를 사면하고 한양으로 불러올렸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궁궐 근처에 집을 마련해주고 공주의 신분도 되찾아 주었지요. 몰수했던 재산과 노비도 돌려주었어요. 하지만 경혜공주는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딸을 낳은 뒤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동생과 남편을 죽인 세조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경혜공주는 4년 뒤에 스님의 옷을 벗고 속세로 돌아왔어요. 자신은 사면되어 노비의 신분을 벗었지만 아들과 딸은 여전히 노비의 신분이었어요. 경혜공주는 두 아이에게 채워진 연좌의 사슬을 풀어달라고 세조에게 간절히 청했답니다. 세조는 경혜공주를 만나 그 청을 들어주었어요. 그리하여 경혜공주의 아들과 딸은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경혜공주의 아들 정미수는 16세 때 돈영부 직장 벼슬에 임명되었어요. 이로써 연좌의 사슬을 완전히 벗고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답니다. 경혜공주는 아들이 직장 벼슬에 임명된 지 7달 뒤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때 공주의 나이는 39세였답니다. 6清 전화 다 감사합니다.